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불붙은 미중 관세 전쟁의 국내 기업들, 특히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국 기자입니다. 울산의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68억 달러,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4% 증가한 수치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수출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울산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30.6%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자동차 수출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1.9%에서 17.4%로 급락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무차별적인 저가 공세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 위해 현재 25%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4배 올리는 초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3배 이상 올린 이후 연이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로서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덤핑 관세 조사를 벌이는 등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내 현대차 공장에 알루미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미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6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현대차 협력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관세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올 1분기 울산의 대미국 수출은 58억 달러, 전체 비중 26.2%로 가장 높았고, 호주와 중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수출 구조를 신흥 시장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